아아 들리십니까 여기는 미국 미국입니다 지금 미국은 눈이 엄청 많이 쌓였어요 지금 이건 접니다 지금 제가 장갑이 없어서 국무장갑을 가지고 왔는데 손이 지금 너무 지려워요 지금 국무장갑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건 접니다 저 저구요 이건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눈사람인데 어딨지 눈이 지금 뭉치지가 않아요 눈이 지금 뭉치지 않고 발은 어느정도 들어가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거의 제 무릎까지 왔어요 지금 제가 장화가 없어서 엄마 부치를 신고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눈이 올 줄 몰랐는데 거기 보니까 차에 쌓인 거 보시면 이만큼 쌓였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은 심각합니다 지금 애들이 저기서 썰매 타고 놀고 있는데 와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왔어요 저는 살면서 이렇게 눈이 자 보세요 이렇게 눈이 이렇게 많이 온 적 처음 처음 온 거 같아 한국에서도 지금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린 적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막 푹욱 들어가요 푹푹 이건 저구요 지금 제 차가 이 하얀색 차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차 바퀴가 안 보여요 지금 지금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은 심각한 게요 지금 저기서 애기들이 썰매를 타고 있어요 지금 밤이구요 어제부터 계속 내린 거 같은데 아 힘들어 막 푹푹 들어가요 여기 막 알래스카 같은데 완전 이제 보십시오 차가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차는 이 차는 눈으로 집을 지었어 이 차는 지금 그 정도로 미국은 심각합니다 지금 뭐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자 팍 들어가죠 지금 이거는 제 고무장갑입니다 고무장갑 장갑이 없어요 장갑을 이렇게 눈이 많이 올 줄 몰라서 이렇게 눈이 많이 올 줄 알았으면 장갑이랑 부츠 같은 거 좀 장화 같은 거 좀 하였을 텐데 이거 엄마 부츠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엄마한테 들어가면 혼났어요 지금 지금 그 정도로 눈이 와 진짜 많이 였습니다 여기는 지금 엄청 납니다 지금 소리가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밖에는 지금 계속 제설 작업이 들어가고 소금 같은 거 뿌리고 있는 거 같아요 이건 접니다 저예요 이렇게 저는 일단은 제가 만들던 눈사람을 다 만들도록 하겠고요 지금 눈이 뭉쳐지진 않지만 지금 최선을 다해 눈사람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제 손인데 손이 너무 차가워요 지금 저쪽에는 눈이 뭉쳐지는데 저쪽에는 눈이 안 뭉쳐져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튼 계속 저는 한번 쿠키런 한 용감한 쿠키를 만들어 볼 겁니다 용감한 쿠키 눈사람으로 용감한 쿠키가 만들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용감한 쿠키 도전해 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뭐 일반 눈사람 찍도록 하겠고요 지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지만 그래도 나름 나름 꽤 크게 굴렀어요 아 지금 고무장갑이어서 너무 시려 고무라 아무래도 그 차가움이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에 지금 차라리 맨손으로 하는 게 지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아 너무 추워 여튼 이거는 이제 고무장갑을 마지막으로 일단 여기서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고요 저는 눈사람과 함께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아주 그냥 안전하고 좋고 좀 약간 안전한 그런 하루 내쉬길 바라겠고요 지금 너무 추워서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여긴 지금 춥습니다 눈이 그치지 않아요 지금 눈 오시는 게 지금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언제 그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이렇게 제 부모장갑과 함께 이렇게 이렇게 눈사람을 지을 겁니다 그리고 그치 엄마 엄마 보치랑 엄마 보치랑 함께 이제 집에 들어가면 손 났어요 집에 집에 들어가면 손 났어요 아우 씨 어우 너무 맞을 뻔했다 오 여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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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들어가 여튼 여러분 저를 끝으로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코끼런 영상에서 봬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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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